야채참치를 넣어볼게요. 김밥. 고소해요. 편의점 먹방. 어? 이거 새로 나왔다. 간짬뽕 X. 훨씬 매워졌대. 새로운 것도 많이 나왔다. 어? 이것도 새로 나온 거. 이거는 사과자. 뭐야? 참깨라면 복붕면. 어? 이거 맛있겠다. 이거 라면에 야채참치 넣고 참기름도. 컵밥도 진짜 많다. 체다치즈. 탱글란. 이거 먹을까? 도시락? 김치볶음밥, 치즈소시지 도시락.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아메리칸 핫도그. 이건 진짜 미국식 핫도그네. 너무 맛있겠다. 어떡하냐? 흥분돼. 뭐야? 이거 더 맛있을 것 같아. 이 코덩이 가운이가 좋아하는 게 맞네. 그러니까. 이거 우유. 딸기맛 우유. 가운이 아주 더운 시원한 밀면 어때? 이거? 응. 이거 먹어볼까? 그래. 부산밀면이네. 응. 다 맛있는 음료를 만들어줄 거야. 이 수박 바이드가 필요해. 얼음 컵. 큰 거 살게. 1차가 센데? 와, 어마어마하네. 그치? 응. 그치? 면을 봉지 채 가볍게 주물러 불리하려고. 진짜 궁금하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서 면을 좀 식혀야 돼요. 와, 신비한 주장이다. 그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이거. 갓짬뽕 X. 딸기 우유를 부어. 너무 많다. 좀 마시고. 여기에 수박 에이드를 넣어줘요. 진짜 맛있어. 예쁘지?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김밥. 비빔빔밥. 되게 맛있겠다. 짬뽕 향 강하다, 이거. 야채 참치. 그냥 참치 말고 야채 참치를 이렇게 듬뿍 올려줘요. 참기름. 안에 보면 이렇게. 오. 자, 먹어보고. 밀면 좀 물이 생겼네. 신기하다. 다 넣어줘. 소스랑. 밀면 육수. 캥글라. 먹어볼게. 간짬뽕 X. 매운데. 야채 참치랑 참기름 했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참기름. 참기름 향 좋다. 우와. 여러분 이렇게 드세요. 진짜 맛있다. 그럼 나는 밀면을 한번 먹어볼까? 편의점에서 밀면을 먹을 수 있다, 응? 맛있어. 식당수 없는 거랑 거의 비슷해. 응. 먹어보고 싶어. 진짜 신기하다. 좀 먹어보는 게 사실. 맛있다. 넌 뭐 Over. 그냥 먹어봐. 파는 거랑 똑같이 식당해서. 응 아니 체험점에서 밀면은 먹을 수 있는 것도 신기한데 심지어 맛까지 있네 여기가 부산이야 도시락 와 근데 이 퀄리티에 4,900원은 진짜 굉장한데 김밥 비빔밥 김밥 이렇게 꼭 드셔보세요 진짜로 그냥 참치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밥이 재료가 엄청 푸짐한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날까요 약간 진짜 화채 맛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밀면 진짜 신기하다 시원하게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핫도그 오빠 이쪽 먹어 응 계란후라이 quede Built compensate 공 PJ 너무 좋은 날이 roommate 이렇게 삼검 요거 육 democr 콩 Domin이 아파 Esse 요거 정당 와 그리고 남은 거 먹고 디저트 2차전 갑니다. 음료수도 또 많아졌네. 이거 하나 사가야 되겠어. 맥풀 제로. 이거랑 밀키스 제로를 사가겠어. 이거 신메뉴 버터링 딥초코. 비타옥에 고도룩? 내 눈으로 봐야 돼. 곤약 젤리. 젤리. 이거 너무 귀여워요. 짱구. 그리고요 여러분 짜라란. 이 귀한 목택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 너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거 새로 나온 거 궁금했어요. 이게 그냥 버터링인데요. 뒤에는 초코. 버터가 고소한 과자맛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 이거는 비타옥의 아이스크림인 것 같아요. 뭐든지 힘으로 해결하려는. 아 이게 나 어렸을 때 유행했던 그 아이스크림. 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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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곤아. 너. 생긴 건 귀여운데 칼로리는 귀엽지 않아. 몇이야? 150칼로리. 귀엽다. 뭔가 잔인한데? 응. 아니 머리가 날라갔잖아. 맛있게 먹으면 저렇게 해보고 싶어요. 진짜 맛있다. 되게 달아요. 나는 이거 한 번에 다는 못 먹을 것 같고 그냥 나눠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편의점 엔딩 유저 어태깡 이게 약간 청양 마요 맛이어서 매운 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진짜 맥주 안주 있죠? 고소해요. 너무 맛있다. 아껴먹을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먹대깡 먹어보자. 먹대깡 먹어보자. 오늘도 편의점 먹방 즐거웠습니다. 안녕.